1번 명제 x는 2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 x에 대하여 x 제곱은 4보다 작다의 부정을 말하여라 이거 조심해야 되는게 지금 명제에서 x는 2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야 근데 여기 모든인게 모든의 조건이 걸렸지 제한이 걸렸지 x는 2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야 x는 2보니까 모든 이라는게 그냥 모든 실수가 아니고 x가 2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모든 실수야 그럼 이건 어떻게 되냐 이거 부정을 할 때는 요거는 건드리면 안돼 요거만 건드린거 요거 요거 요 모든을 제한하는 거잖아 모든을 제한한 거기 때문에 모든만 건드리고 그 다음 요거만 건드리니까 부정을 건드리 부정을 만들어라 그러면 요 두개만 바꾸는데 두개만 그래서 x가 2보다 작다를 만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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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실수 어떤 실수 x에 대하여 요거 바꿔줘야 돼 x제곱은 4보다 작다 그래서 x제곱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식으로 뭐만 바꾼다 모든을 어떤 원으로 바꿔주는 거고 x제곱은 4보다 작다 x제곱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바꿔주는 거에요 굉장히 중요한게죠 요거 요거는 건드리는게 아니다 이거는 모든 실수를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모든만 어떤 원으로 바꿔주는거지 요건 건드리면 안돼 조심해야 돼 02번 2번 실수 abc에 대하여 조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0의 부정과 같은거 요걸 부정하면 어떻게 돼 부정은 이거 되네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0이 아니다 그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해서 0이 아니려면 어떻게 되는 거냐 1번 abc는 0이다 abc는 0은 뭐냐 이거는 1번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만 0이 돼도 되지 abc는 하나만 0이어도 돼 하나만 2번은 abc가 셋 다 0이 되면 안돼 3번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0이 아니다 4번 abc는 모두 0이다 모두 0이다? 이거 완전히 틀렸잖아 이거는 5번 abc는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이게 답이지 이거 하나만 0이 아니어도 되잖아 이거는 a 더하기 b 더하기 c제곱이 0이 아니려면 하나만 0이 아니어도 되니까 적어도 하나는 0이 아니다 그래서 답이 5번이다 5번 하나만 0이 아니어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을 하면 0이 안나오니까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이건 3번하고 4번은 뭐 전혀 상관이 없고 상관이 없고 1번하고 2번은 좀 조심해야 돼 1번은 뭐라고 abc가 0이라는 얘기는 하나만 0이 해도 돼 하나만 하나만 c 도 0이 아니란 얘기야 2번은 1번은 뭐라고 1번은 abc가 0이 아니다 아 0이다 이거는 1번은 이거지 1번 1번은 n은 0이거나 또는 b는 0이거나 또는 c는 0이란 얘기야 c는 0 아무튼 답은 5번이다 3번 두 조건 p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다 q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다에 대하여 야 일단 조건이 부등식으로 나왔지 않냐 부등식 그러면은 이거는 진리집합으로 풀면 편하다고 그랬지 아무튼 자 그럼 p 또는 q의 부정과 같은 거 p 또는 q의 부정하면 뭐냐 not p 그리고 not q가 되는 거야 not p 그리고 not q not p 그리고 not q 그러면은 p가 p 보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크고 3보다 작거나 같다 not p 때리면 뭐하냐 not p not p p가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not p는 not p는 x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not p 부정 때려나 not q는 x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작다가 되네 amen x는 마이너스 2 부정 때려 not q 봐봐 not q는 mà이너스 2 보다 크거나 같다고 되네 지금 요거 p 랑 q 를 부정했다 p 랑 q 요자 부두고 잘 봐 부두고 두고 들어갔다 빠졌다 막 그래 근데 요게 또 이제 저기 p 또는 q 의 부정이니까 이 그리고가 들어가야 돼 그리고 요 두개의 그리고 야 그리고 그리고 그러면은 제 나 p 랑 나 큐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수직선에 다 그려 보자 그 뭐지 나 p 나 p 는 그 마이너스 1 하고 3이 있으면 은 나 p 부터 보자 나 p x 는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x 는 3 보다 크다 이게 나오고 나 큐 나 큐는 x 는 마이너스 2 보다 작다 또는 x 는 1 보다 크거나 같다 이거 내 이렇게 그리고 자나 그리고 나 큐 또는 아 나 큐 그리고 나 큐 니까 또는 그 그리고 니까 이건 공통 범위 내 공통 범위 요것도 만족해야 되고 그리고 요것도 만족해야 되는 거거든 그까 공통 법이니까 여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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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여기 그래서 이걸 이제 나타내면은 x 는 마이너스 2 보다 작거나 또는 x 는 3 보다 크다 이렇게 되네 마이너스 2 보다 작거나 또는 3 보다 크다 1번이네 1번 다음 4번 다음 명제 부정은 단 x y 는 실수 x y 중 적어도 하나 유리수 일단 적어도 하나 x y 중 적어도 하나 유리수 그 부정 때문에 두개 바꿔줘야겠다 적어도 하나 그 적어도 하나 부정 모두지 모두 모두 무리수 그래서 부정은 x y 모두 무리수다 답 1번 이렇게 푸는 거야 적어도 하나 적어도 하나 부정하면 모두 된다 모두 모두 다음 5번 조건 a 빼기 b 가로 가로 b 빼기 c 가로 c 빼기 a 는 0의 부정으로 오는 거야 이게 도대체 뭔 소리냐 이거야 이렇게 곱했더니 0이다 이게 뭔 소리냐 이게 뭔 소리냐면은 요게 0이던지 아니면은 요게 0이던지 아니면은 요게 0이던지 하나만 0이어도 곱하면 0 나오지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은 a랑 b랑 같거나 또는 b랑 c랑 같거나 또는 c랑 a랑 같으면 된다고 그러면은 그러면은 하나만 0이어도 다 0이니까 곱하면은 그럼 이거 부정하면 뭐야 이거 부정하면은 부정하면 이렇게 되겠다 부정하면은 a랑 b랑 다르고 그리고 b랑 c도 다르고 그리고 c랑 a가 다르라고 a랑 b랑 다르고 b랑 c랑 다르고 또 c랑 a랑도 달라야 돼 그럼 뭔데 그게 야 2번이잖아 a b c 모두 다른 수제에 그러니까 의미를 찾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5번은 2번이다 6번 명제 모든 사람은 수학 또는 영어를 좋아한다 그럼 여기서 이제 고쳐야 되는 게 일단 모든 사람은 수학 또는 영어 이거 글으로 바꿔야 되고 영어를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 이걸 부정하면 이렇게 돼 어떤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은 수학 그리고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좋아하지 않는다 뭐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 싫어한다는 얘기인데 좋아하지 않는다 어떤 사람은 수학 그리고 영어를 좋아하지 않는다 국어가 이해가 돼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수학 그리고 영어를 둘 다 좋아하지 않는다는 얘기 어떤 사람은 수학 영어를 다 좋아하지 않는다고 그럼 1번 모든 사람은 수학과 영어를 모두 좋아한다 이거 틀렸지 2번 어떤 사람은 수학과 영어를 모두 좋아한다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뭔 소리야 3번 어떤 사람은 수학 또는 영어를 야 또는 이네 그리고가 되지 그리고 둘 다 안 좋아한다 그랬잖아 4번 수학과 영어를 모두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 또 뭔 소리야 5번 수학과 영어를 모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있지 어떤 사람은 그렇지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다고 했잖아 답이 5번이야 5번 이거는 국어 문제네 국어 문제다 그 다음 7번 임의의 실수 a b c 에 대하여 a 빼기 b 제곱 더하기 b 빼기 c 제곱 더하기 c 빼기 a 제곱은 0의 부정과 서로 같은 거 이거 이게 어떤 경우에 0이 나오냐 이거 다 제곱을 했잖아 제곱 했으면 음수는 안 나와 근데 더해서 0이 되려면 이게 다 0이 돼야 되겠지 0 다 0이 돼야 더하면 0이 나오잖아 즉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의미하는 게 a 랑 b 랑 같아야 되고 그리고 b 랑 c 랑 같아야 되고 그리고 c 랑 a 랑 같아야 된다는 얘기야 그래야 이게 그래야 이게 다 0이 되잖아 그래야 이게 0 0 0 0이 나와서 더하면 0이라고 그러니까 a 는 a 랑 b 랑 같아야 되고 b 랑 c 랑 같아야 되고 c 랑 a 랑 같아야 되고 그럼 이게 뭔 소리야 이게 이게 이 얘기지 a 이퀄 b 이퀄 c 라고 c 그러니까 요게 결국 요놈이랑 같아 요놈을 어떻게 하라고 부정 부정이다 부정 아무튼 이제 부정을 하려면은 뭐 요 부정하면 되겠다 이거 우리가 풀어 쓴 거 풀어 쓴 거 그래서 이제 부정시키면 이렇게 돼 a 랑 b 랑 같지 않거나 또는 b 랑 c 랑 같지 않거나 또는 c 랑 a 랑 같지 않으면 돼 자 요렇게 나와 요런게 뭐냐 이거야 그럼 1번 보자 a 빼기 b 곱하기 b 빼기 a 곱하기 c 빼기 a 는 0이다 이건 뭐냐면은 어 요게 0이 던지 또는 요게 0이 던지 또는 요게 0이면 되는거지 그치 그니까 요거랑 답은 상관 아니고 어 아무튼 답은 아니네 2번 a 는 b 가 아니고 이건 고 같은 고가 들어가서 틀렸다 또는 이면 맞는데 그래서 고가 들어갔으니까 답이 아니고 3번 a 빼기 b b 빼기 c c 빼기 곱해도 0이 아니라는 얘기는 이것도 0이 아니고 요것도 그러니까 이게 0이 아니고 아 그러니깐 2번이랑 3번이 같은 거네 그러니까 결론은 2번 3번이 같은 거네 이게 0이 되면 안되고 같으면 안되지 이것도 같으면 안되고 같으면 안된다는 얘기잖아 그러니까 2번하고 3번은 같은 거야 4번 a b c 는 서로 다르다 같은 거네 2번 3번 4번이 같은 거네 서로 달라야 겠지 서로 같은게 a b c 가 서로 같은게 있으면 안돼 2 3 4번 같네 5번이 답이네 5번 a b c 중에서 서로 다른 것이 적어도 하나만 있으면 되지 적어도 또는 또는 적어도 하나만 다른게 있으면 된다 그래서 답이 5번이다 요 학생들 이거 처음 할때는 좀 괴로울 거야 이놈이 그놈 같고 그놈이 이놈 같고 자 열심히 하자 너무 좋아요 POLICE 감사합니다.